거실 벽면과 천장을 활용한 대규모 공사가 펼쳐집니다 어 이거 뭐야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캣워커 아직 모르시겠다면 좀 더 가까이 보시죠 수직공간은 물론 제2의 수평공간까지 어우 이 정도 스케일은 되어야 코예가 만족한다고요 어우 좋은데? 이제 녀석에게 새로운 공간을 소개시켜줘야겠죠 간식을 따라서 동선을 파악하는 코히 애도 이게 처음 공간은 낯설기 때문에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좋아하는 간식을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미숙해지면 편안하게 좀 쓸 수 있거든요 코히 처음 보는 투명 원통에 겁을 먹은 녀석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발을 내딛습니다 새로운 구조물을 조금씩 정복해 나가네요 달군 쪽장이 지나가네요 아 아니거든요 트레이노? 아니요? 아니면... 약간은 시대가 다른 건이 아니라 이렇게?